이번 시간은 분석작업의 피벗 테이블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1번 예제 시트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고자 한 데이터 만큼 A3부터 F16까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삽입 탭에 가셔서요. 표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16 처음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깜빡깜빡 하시구요. 혹시 처음에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A3부터 F16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서 새 워크시트에 만들거냐 아니면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거냐 선택을 하시면 되겠구요. 기존 워크시트에 A21셀에다가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에 피벗 테이블 1번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져 있구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선택하시구요. 보고서 필터로 드래그합니다. 문제에서 이름은 보고서 필터. 점포 명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드래그 하시구요. 계약 기간을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값에다가 계약 금액의 합계와 이자액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계약 금액과 이자액을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합계값은 행 레이블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열 레이블에 있는 합계값 선택하시구요.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구요. 그 다음 합계 이자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자액은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구요. 값필드 설정 선택하신 다음 평균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옵션을 이용하셔서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구요. 옵션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도구에 옵션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이라고 있구요. 옵션을 클릭합니다. 두번째 보시면 요양미 필터라고 있구요. 총합계, 행의 총합계 표시를 체크 해제 하시구요. 열의 총합계 표시 체크 해제 하시구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커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이라고 있구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와 작업하셨던 내용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은 피버 2번 예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고자 한 만큼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A3부터 G12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구요. 결과를 표시할 위치는 A19셀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 제시안과 같이 성명을 보고서 필터, 근속기간은 행에다가 배치하시구요. 직위는 열에다가 배치하시구요. 값에다가는 기본급가, 총급여액을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합계값은 문제와 같이 행 네이블에 배치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은 더 설정하실 내용 없으실 것 같구요. 다음은 이제 그룹을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2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네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구요. 문제에서 그룹은 1부터 시작해서 20까지, 시작값은 1, 끝값은 20, 그 다음 단위값을 1부터 5, 6부터 10이라면 단위는 5라고 입력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작성하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버테이블 도구에 가셔서요.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피버 3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테이블을 만들고자 한 데이터, B2부터 G12셀 선택하시구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 선택합니다. 그 다음 결과를 표시할 위치,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구요. B18셀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그 다음 피버테이블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코드는 보고서 필터라고 되어 있구요. 지점은 행이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 제품명은 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 원가와 판매 금액을 값에다가 드래그 하시구요. 각각에 대해서 합스를 구할 거니까 별도의 함수를 바꾸진 않으셔도 될 것 같구요. 열 레이블에 있는 합객값을 행 레이블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버테이블 옵션에 가셔서요. 데이터 피버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구요. 피버테이블 도구의 옵션에 옵션을 클릭합니다.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양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 표시 체크를 해제하시구요. 그 다음 레이아웃 및 서식에 오셔서 빈셀에다가 별표 넣어주시구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데이터, 숫자가 들어있는 영역 C20부터 F33까지 선택하시구요. 통화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통화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아 통화로 표시할 거니까 통화에 가셔서 통화에 가신 다음 통화 기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원 표시를 할 겁니다 라고 원 표시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음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별도로 바꾸거나 바꾸지 않거나 상관은 없으실 것 같구요. 중요한 것은 표시 형식에 오셔서 통화 기호를 표시한다라는 거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샵샵샵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구요.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구요. 문제에서 피버 테이블에 표 10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 서식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동 서식은 이쪽 피버 테이블 옵션 디자인에 없습니다. 이럴 때 오피스 단추 누르시구요. 엑셀 옵션에 가셔서 도구를 수정하셔도 되구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자동 서식을 추가하실 수 있구요. 또는요. 빠른 실행 도구의 맨 끝에 빠른 실행 도구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기타 명령을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엑셀 옵션에 오시거나 또는 빠른 실행 도구에서 클릭하셔서 오시거나 결과는 같구요. 그 다음 모든 명령에 가셔가지고 자동 서식을 찾습니다. 기역, 니은, 디글, 니을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롤바를 내리셔서요. 지읒으로 시작하는 부분까지 가시구요. 그 다음 자동 서식을 찾습니다. 찾으셨다면 오른쪽에 추가 한 번 하시면 자동 서식이 추가가 되어 있구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추가된 자동 서식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제시한 표 10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표 10에 해당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림이 좀 다른데요. 제가 앞에 잠깐 열 레이블에 있는 합계값이 행 레이블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결과값이 좀 다르게 표시가 된 것 같구요. 합계값을 열에서 행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분석작업의 피버테이블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